드림A 봉선 여자부단체전 드림A 봉선 5번 6번 테이블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테이블 여자부단체전 드림A 봉선 박민식클럽 이정주 김혜경 핀뽀스 이기수 성금지 명문 김명준 주옥 8강 상품 받아가세요 여자부단체전 드림A 봉선 타쿠 여자부단체전 드림A 봉선 타쿠 5번 6번 테이블 황창하 이사님 5번 테이블 5번 테이블 5번 테이블 신입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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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버티기만, 버티기만, 연결로 역시! 다리 다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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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이, 3분이 그렇지! 쭉! 아이아아 엔영호 화이트! 으발 여자부단체정 김진기 신가 한마음 여자부단체전 김진기 신가 한마음 12번테이블 아쉬워 아쉬워 좋아 나이스 파이팅 파이팅 문영 파이팅 문영 파이팅 파이팅 신과 한마음 신과 한마음 여자보다 안 되죠 아 문영 파이팅 파이팅 ㄴ 고맙습니다. 남자 개인전 4강 이상 시상하시는 분들 본부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5부, 순수 4부, 우승 준우승 3위 본부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과 한마음, 여자보다 안치죠? 신과 한마음 어디 계세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여기요. 힘내요, 힘내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다 왔어 다 왔어! 좋아 좋아 좋아! 다 왔어 ainda 오이 날 다시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차장님 파이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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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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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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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퐁 스토리 퀵퐁 스토리 김민성 씨 우리 탁구 강진인 선수 범보석으로 오세요 퀵퐁 스토리 조홍규 파워 탁구 배준영 씨 범보석으로 오세요 와 나이스 퀵퐁 스토리 다가가자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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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올라갔다 좋아 아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